계속 꺼보도록 하죠 전력을 차단하라 자 트라이로터로 이거 못가 뭐 뭐 지붕을 통해서 갈 수 있을 수 있는 딱 좋을텐데 지붕을 못가 음 이쪽에 지금 애들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이쪽으로는 갈 수 없나 어 여기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왜 또 안되냐 통신범위로 벗어나지 어둡 네 너무 멀어요 발사하기엔 하려면 여기로 지금 와야될 것 같애 여기로 올려면 어 기어갈 수 있는 데가 이거 잡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어 이거 잡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되는데 지금 이쪽 길에 길은 없어 이쪽 길 쪽엔 이 녀석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빠르게 이동한다면 그 녀석이 여기로 이 녀석이 아 근데 물로 못 가지 뭐지? 아 이쪽 보려고 하는데 저쪽을 보고 있는데 소음기로 대소린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했죠 절로 주위를 끌었어요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의미하세요 여기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위를 끌었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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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를 깨줘야되나? 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없는거같애 이것만 깨주면 될거같은데 여기서 저격이 가능할려나 모르겠네요 음.. 가능할거같애 유리창만 깨주면 되거든요 저.. 풀숫때문에 안보이는데 아 보여요 됐어요 이것만 아이고 뭐야 안깨진거같은데 깨졌나? 유리창을 지금 총으로 쏘기 아이고 .. 총으로 소긴 했는데 깨졌을려나 모르겠네 오오..! 아아아 YOUX 흫 하... 씁흐흫 흐허허허허ㅔ 흑 왜 안돼 아 여기 또 안보이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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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애네들 저기까지 갔어 둘 여기까지 셋 그러면은 여길 통해서 내가 그냥 가야될거같애 저 밑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될거같애 이쪽으로 쟤네들 빠져나가면 아이 직접 가는 수 밖에 없어 요렇게 되면 자 소음기로 소음 발생기로 일단 저쪽으로 저쪽으로 야 저로 가 아 저기서 저러고있냐 아 저기서 저러고있냐 아우 애들 너무 많아 아우 가기 너무 어렵겠는데 아우 가기 너무 어렵겠는데 얘는 계속 지금 저기를 지키고 있어요 얘는 계속 지금 저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형님 어서오세요 이형님 어서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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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I를 잘 만들지 않아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디을 잘해 이거.. 이거 소리가 좀 난다는데 천천히 들여야될 것 같애 야 근데 진짜 이런게 잠입에 어 정말 이런게 이렇게 있으면 정보 얻는데 정말 뭐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천천히 떡볶이가, 자, 어떻게 지내가지? 자, 샘, 브레이크박스에 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 어떻게 지내가지? 이 쪽으로 가야되는데 허어어어 접착식 쇼커발사 어 어 이거 아니야? 폭발시키기야 아 폭발시키기 인가보구나 음파가 되려나? 이거는 벽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안되나가? 지금 안에서는 아 이게 접착식 카메라를 밖에다가 좀 달아 놓고 올걸 좀 알 수 있게 아 강아지야 잠깐만 아 강아지야 강아지 아 강아지야 어떡하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 못 올라가 갈 수 있는 데는 저기 밖에 없어 문을 열어야 돼 그러려면 야 강아지 일로 와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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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회수 못하나? 회수 여신님 어서 오세요 음 지금 밖에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음 자 일단 카메라로 여기다 붙여봐 어디다 붙인거야? 저기다 붙인거 맞아? 맞네 제가 일단 이쪽은 없어요 밖에 바로 옆에 이쪽에 지금 하나 있는데 어 이쪽까지 와서 반대쪽으로 이쪽 이쪽 중에 소음발생기 하나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가야될거 같아요 그쵸? 일단 이쪽까지 가는건 괜찮아 자 접샷 쇼크 EMP 소음발생기 야 소음발생기 야 소음발생기 아 저기 뭐야 왜 소음발생기 왜 반응을 안해 자 자 소음발생기 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네 이shine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젠 흠 흠 흠 아 점점 이쪽으로 오고있어 아 뭐야뭐야뭐야 아 왜여기다 쏴 아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수면가슴쳤네 가자 코거는거봐 그게 뭐하는거냐 자 천천히 저기 지금 음 자 이쪽으로 어 어디로가야되나 목표가 안나오는데 어 목표가 안나오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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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그냥 거기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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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왜이떤д 척 넥 으 아 하이 지윤, 몸업 안기 블록킹 설태리아, 리어시 컴퓨터, 몸업 안기 블록킹 뭐가 심히 더워 어딨어? 저기 있네요 아 몰라 몰라 금메달이고 뭐고 뭐야 뭐 이 쪽으로 가는건가? 디아블로 이 쪽으로 가는거 맞나? 왠지 예 뭐라고 하지? 적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나? 적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보면 이게 나오는거? 적비게이션이라고 하나? 뭐라고 했더라? 까먹었네 저기 있는 곳을 따라가다보면 근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밑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맞나? 나 제대로 가고있는거야? 나 제대로 가고있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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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이씨 어차피 지금 망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본거야 응 망해가지고 대충 해본거야 응 처음부터 막 죽이고갔잖아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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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피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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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뭐야? 아 발자국이구나 저거 뭐야? 저거 빗인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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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저게 뭔가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거 같은데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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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올라와서 천장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아니 아니 뭘 어떻게 해야될지 조금 알려줘야될거 아냐 자 어디로 갈것인가 아 이거 못 지나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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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아 아 저기도 있네 아 이거 어떡해 아 몰라 그냥 에이 아 나 죽어 그냥 아 너도 봐야지 안 옳는데 안 옳지 표가 안나와 아 저기 저기 뭔가 있다 저기 저기로 갈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 이거 못 열어야 아 나 이쪽으로 갔지 아 뭘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어 표시가 안나오니까 아 이놈은 길치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 네 여태까지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가지고 참 편하게 왔는데 목표지점까지만 가면 되니까 음파투시 그거를 사용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 저거 뭐 부신거 외에는 별거 없네 더 안보여 음파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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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투샥 뜨거 소원톡 비추기 앙팟 음파투샤 아님 이게 잘 어디로 가라고 잘 얘기해 놓고 씨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뭐야 뭐야 뭘 뭘 뭘 어떻게 한 거야 여기가 다 맞는 거 같은데? 난 불가능! 불가능! I wanted money I'd break into a bank American! The Iranis didn't send you What does Iran want with you? Perhaps we should address our more immediate problem Sam, trucks outside It's a hit squad, they're kicking in the door My money's on cuts for us If you can arrange my safe exit I promise I can reward you Every man has his price I'm going to die Jeed, Sadiq regretfully even If I knew this man I could not tell you My business depends on this rule And every rule has its exception I'll give you Sadiq Good thinking Good thinking Follow me I built an underground escape tunnel below the mansion It leads to my private domain Boy, you know, you have to let me Take care of them Stay right here until you do Be ready to move Watch out And you help me Wait! Now you're gonna die They're blocking off I see them I've been right here 오우야야야야 뭐야 나 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뭐야 나 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아아 야 여기는 싸울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싸울까 그냥 난 다 죽여버릴까 흐흫 응 다 필요없지 그러면 그럼요 수명가스 아닌데 으흥 오오 다행히 나의 슬픔을 쥐히는 것 같아 나의 슬픔을 쥐히는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오리면서 오우 자 아하하하하 나이씨 저건 또 제가 당연히 죽으면 안되겠죠 잠깐만 어... 근접 쇼크 아지지지지지지지 너넌 prosper 너 뭐야 너 뭐야 으 Been Back Hadi 아 야야야 빨리 올라온 빨리 올라온 뭐해 올라온 불라오라고 이러 에이.. 어 뭐야 쟤 언제왔어?!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ĩ 빠지지 괜찮나? 흠 자 가자!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있다 엠아 가자 이 터널이 어디있어? 우리 가까이! 거의 끝까지 다 온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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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음.. 나 지금.. 어떻게 해야지? 소크도 없고 아, 이게.. 좀 더.. 이.. 위젯? 아무튼 이거를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없어 자리가 안 되는 건가? 뭐 복장을 바꿔야지 저걸 채울 수 있나? 빛내면서 보세요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너무 빠른데 너는 깜짝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해?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심장이 아팠어요 네, 어제도 했는데 어제 그니까 한 3일정도 방송을 안으셨죠 3일밖에 안되는데 되게 오래간만인거 같지? 아팠어 감기몸살 걸렸었어요 어 뭐야 뭐야 나 죽였는데? 잠깐만 나 총을 잘못했나? 수명가스 왔는데? 흠... 흠... 자 이쪽으로 아예 이랬습니다 아예 이랬습니다 이건 나쁜 아이디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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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음파로도 저게 안보이네? 아 돈 나온다! 아 원래 망해서 그런거에요 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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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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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커피 알겠다 여기도 저기 있는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아 저 담력봐 자 뭐 금장은 반하기도 하나요 워낙 많이 기재시켜가지고 애들 죽이는 애들은 없지만 자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최악의 점수 같아요 최악의 점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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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글 컬러 연락상 이거 장비하고요 환경식 음파투신 어? 하나밖에 못하네? 하나씩이네 자 이제 아 원래 하나씩이구나 아아 나 처음부터 이거랄걸 아하 나이씨 알파고글은 뭐야? 작전 뭐 어 나노 야 이거 동이 없어요 자 얘넘 엔지니어 핵싱도 하고 폭탄도 만들고 디제도 만들고 만능이네 천재네 천재 자 버려진 공장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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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